안녕하세요. 제가 강필입니다. and now I'm getting ready for work. but today is Monday. so it means it's very good day to start something new. So this week I'm gonna eat salad and Today's breakfast I already had it. yeah just corn and eggs, the boiled egg, I just had it and then it's very busy because Monday is morning 다음 주에, 저는 샐러드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 샐러드 경험을 경험했지만, 계속 샐러드 먹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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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끔을 가끔, 그런데, 가끔, 가끔, Perez 저는 가슴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저녁때문에 샐러드, 브런치, 디너 그리고 똑같은 샐러드 자, 렛츠 워크아트 대부분 저녁때문에 샐러드 네, 똑같은 샐러드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칼로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키고 싶어요. 이제 운동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돈이 많아요. 제가 월요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투지적인 2라운 두 글자의 기술을 전해 본다. conscient이 되었다. 정말 행복했다. 4여 awr 꽤 너무 비싸다. 내일은 100kg로부터 비용? 저는 정말 행복했다. 다이어트 그레프는 이런 그레프 뿐이지. 항상 이런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일은 100만원 정도가 되지만 아무튼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 그럼, 자, 시작하러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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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